네 오늘은 저희가 토르페도 캡터라는 걸 해볼거에요 2노츠에서 나온거구요 그리고 이 앰프를 요즘 이제 헤드를 이용해서 어떻게 활용하느냐 하는 것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이 굉장히 지대하잖아요 거기에서 저희가 가장 처음으로 이제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던 그리고 정말 많이 리뷰했던 모델이 옥스였구요 캡터 시뮬레이터였죠 이제 오늘은 이 캡터 감쇄기 모델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이 감쇄기가 그냥 단순히 뭐 감쇄기라고 나와있는게 아니고 리액티브 로드박스라고 나와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그 감쇄를 하는 과정에 두가지 종류가 있는데 저항으로 감쇄를 하는게 있고 이렇게 리액티브 방식으로 감쇄를 하는게 있습니다 당연히 리액티브 방식이 더 최신식이고 좀 더 사운드의 손실이 없이 앰프 사운드를 활용할 수 있게 해주는 방식이기 때문에 이쪽이 여러분들이 쓰시기에 좀 더 진일보된 기술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리액티브 로드박스라는 말 자체가 좀 어렵다면은 리액티브 방식으로 구동되는 감쇄기다 그래서 앰프 볼륨을 크랭크업 된 사운드를 우리가 그 자체적인 그냥 캐비넷에서 감쇄 없이 들으려고 하면은 크랭크업이 된게 뭐 진짜 한 2와트 3와트만 돼도 뭐 난리가 나잖아요 뭐 난리한 수준이 아니죠? 네 너무 큰 소리가 나기 때문에 그 사운드가 좋긴 좋지만 그렇게 크랭크업 된 상태에서 작은 볼륨으로 듣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이 네 바로 이 감쇄기 영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캐비닛 시뮬레이터들 그런 모델들도 전부 다 이제 그 감쇄 기능이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그런 모델들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톨피도 캡터 8홈 버전입니다 톨피도 캡터는 전세계 수많은 프로 스튜디오에서 사용 중인 대체 불가능한 비밀 변기 도구다 이렇게 나와 있네요 어떠한 환경에서도 앰프를 간편하고 안전하게 쓸 수 있다 이렇게 나와 있네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가 진짜 와닿는 게 그 앰프가 집에서 애물단지로 자리를 하고 있다라는 게 이 가정에서는 사실 어느 정도 볼륨 이상으로는 쓸 수가 없는데 거기다가 이제 진공간 앰프다 그리고 그 진공간 앰프에 크랭크업 사운드를 써야 된다 사실 집에서는 불가능이라고 봐야 되겠죠 앰프룸이 있거나 아니면 그 나온 게 있어요 예전에 그거를 이제 가정에서 쓰려고 안에다가 넣어가지고 마이킹을 대놓으면 모니터 스피커로 듣는 그런 제품도 좀 나왔었어요 그러니까 안에 밀실시켜 놓고 근데 그것조차도 일이죠 네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톨피도 캡터를 이용해서 더 이상 이제 앰프를 집에서 방치하지 마시고 여기 나와 있죠 베가트급 기타 앰프 가정에서도 당당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고출력 앰프를 연결하고 조용하게 연주를 할 수 있는 게 가장 큰 장점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진공간 앰프 고유의 사운드를 아날로그 방식으로 순수하게 전달한다 이렇게 나와 있네요 이 프론트 패널 보시면은 이쪽에서부터 설명 한번 볼게요 라인아웃 TRS 시그널로 캐비넷 시뮬레이션이 적용되지 않은 앰프의 드라이 사운드가 출력이 된다 별도의 전원 없이 사용이 가능한 패시브 방식이고요 그리고 그라운드 버튼으로 험노이즈 발생할 때 2번 쓰시면 됩니다 그리고 3번은 XLR 그리고 다이렉트 박스 TRS 시그널로 기타 베이스 캐비넷 시뮬레이션을 적용하거나 드라이로 각각 설정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캐비넷 시뮬레이션이 기타와 베이스가 각각 다른 방식으로 모델링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골라서 쓰실 수가 있고요 팬텀 파워를 지원해서 별도 전원에 연결하지 않고 인터페이스나 PA 등과 연결해서 바로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 4번에 이 어댑터도 당연히 필요에 따라 사용할 수 있게 여기 꽂을 수 있는 전원 버튼이 있고요 어댑터 단자가 있고요 그리고 5번은 아웃풋 레벨을 조절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페이지 이슈 발생 시 사용할 수 있는 6번 XLR 다이렉트 박스로 쓸 때만 다이렉트 인젝션에만 적용이 되고요 그리고 여기에 각각 기타 베이스 캐비넷을 각각 지원한다고 나와 있죠 7번 여기 기타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두 개가 다르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 마샬 412 이건 이제 12인치 내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마샬 412 캐비넷에 57 마이크 베이스는 410 캐비넷에 콘덴서 87을 기반으로 제작이 되어 있어서 골라서 쓰시면 되겠습니다 오픈해놓으면 앰프의 드라이 사운드 출력되고요 8, 9 같은 경우에는 이제 스피커 아웃인데 좀 다른 게 8번은 어떠한 기능도 거치지 않은 순수한 앰프 사운드를 전달하고요 9번 같은 경우에는 감쇄 기능이 적용되어서 실제로 캐비넷에 연결을 할 때 20dB를 여기서 일단 감쇄를 해줍니다 그리고 여기에 임피던스를 미스매치로 적용을 해서 조금 더 감쇄를 하고 4옴을 8옴에다가 하면은 25까지도 떨굴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10번 같은 경우에는 100W급 앰프 연결이 가능하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낮은 볼륨에서 120W, 150W도 낮은 볼륨에선 가능하지만 과도한 볼륨 크랭컵이 악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까 100W급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11번 이쪽에 열 지켜준 펜이 있습니다 그리고 후면의 포트는 캐비넷 전용 스피커를 사용을 하셔야 한다는 점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모양을 보실 수가 있네요 여기 설명이 나와 있죠? 리액티브 로드박스가 뭔가 이게 실 캐비넷에 연결이 되어야지 그 에너지를 발산할 수 있죠 캐비넷에 연결하지 않고 앰프 전원을 켜둘 때 고장이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진공간 앰프의 특성을 감안해서 캐비넷 없이도 앰프를 사용할 수 있도록 파워를 대신 받아주는 역할을 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단순하게 파워를 상쇄시키니까 단순 감쇄기 기능을 넘어서 실제 앰프와 캐비넷이 사운드를 만들어내는 상호작용을 그대로 재현해서 캐비넷 없이도 앰프의 사운드를 리얼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탄생한 제품입니다 플러그 앰플레이 전원이 필요 없고요 그리고 여기에 또 모델링 캡처 집에서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투노츠 스튜디오급 VST 개념을 무료로 지원해 줍니다 여기 온별로 4, 8, 16 이렇게 선택해서 쓰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12.6, 17.5, 62cm 컴팩트하고 가벼운 외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쪽에 방금 말씀드렸던 설명들이 쭉 나와 있네요 그럼 바로 한번 사운드 들어보도록 할까요? 오늘의 앰프의 헤드는 어떤 걸 사용하고 있나요? 네, JCM800이고요 저희가 기타입니다 여러가지 콘텐츠에서 리뷰로 쓰는 저희 버즈비의 스튜디오에 있는 폭박이 헤드입니다 지금 살짝 크런치고요 지금 앰프 세팅이 어떻게 되어있나요? 지금 앰프 같은 경우에는 프리센스가 2, 베이스 3, 미들 4, 트래블 2 마스터가 5로 되어 있네요 네, 마스터 5 됐고 프리앰프가 4.5 4.5 정도 됐는데 프리센스도 좀 낮출게요 한번 잡아봅시다 프리센스 날씨가 좀 덜 날카롭네요 사실 이 마샤 램프는 트랩을 다 빼도 800은 나옵니다 트랩이 충분히 그죠? 좋습니다 JCM800 소리를 이렇게 바로 다이렉트로 들을 수가 있네요 한번 녹음해 볼까요? 네 오케이 여기 찍을게요 가볼게요 네 좋습니다 네 이제 뭐 게인 쳐야겠죠 네 좀 더 많이 찌그러지게 음 좋습니다 이거를 실제로 집에서 들으려면은 뭐 말도 안 되죠 난리가 나네요 네, 캐멘에서 들으려면 좋습니다 가볼게요 오우, 로고가 묵직하네요 가보죠 itor no 어줌 fiscal 아 이거 진짜 자 이루고 이уз 홉 은 아우 시원시원합니다 자 이 아날로그 진공간 F의 사운드를 그냥 그대로 갖다가 쓸 수 있다는 장점이 최대 장점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럼 바로 다음 트랙 한번 가볼게요 네 좋습니다 솔로 한번 가볼까요 잘 들어봤습니다 자 이렇게 멋진 녹음을 마치고 정리를 한번 하고 들어볼게요 네 그럼 한번 사운드 들어볼까요 이게 JCM800을 그냥 톨페더 캡터에만 연결해서 만들어낸 사운드입니다 근데 이게 치면서 느끼는 건데 앰프에 날것 그대로의 소리가 되게 잘 들어간다는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드라이 소스로 잘 받아놓고 내가 어떻게 인서트에다가 걸어서 아니면 버스에다 걸어서 톤을 만들어내는 것에 따라서 일단 드라이 소스가 힘있게 들어왔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존재감 있게 아니면 혹은 존재감 더 빼야겠다 이런 거에서는 넉넉하게 든든하게 들어왔기 때문에 굉장히 좋겠다는 생각이 들죠 지금 저희는 이제 저 캐비닛 심유를 사용을 하고 있는 거죠 캐비닛 심유를 사용을 하고 있고 실제로 캐비닛 심유를 안 거친 드라이 사운드를 받아서 여기서 여러분들이 캐비닛 심유를 그 플러그인으로 직접 만지셔서 하셔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럼 바로 사운드 들어볼게요 나 지금 이거 들으니까 뭐 생각나는지 알아? 뭔데? 그... 여러분들 일본 밴드 중에 글레이라고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글레이? 글레이 모르세요? 네 전 몰라요 4인조 밴드인데 모던 락 하는 밴드인데 아무래도 이제 그 당시 때 밴드들이 앰프 녹음이 많다 보니까 그 날것 그대로 소리가 되게 잘 들어가 있고 시원시원해지고 그리고 되게 하드하게 드라이브 세팅을 안 하거든요 딱 그 느낌이 나더라고요 지금 치는데 아 그렇군요 그 사운드를 내가 원하는 볼륨형으로 줄여서 들을 수 있다 라는 게 바로 이 제품의 목적이 되겠습니다 맞습니다 톨페도 뭐 지금 이게 가격이 옥수보다 좀 저렴한 부분도 있고 뭐 여러분들이 선택했을 때 좀 그... 아무래도 경제적인 부담감이 좀 줄 수 있겠죠 그리고 지금 저희는 이제 마샬에다 물렸으니까 다른 앰프에도 물려도 충분히 좋은 소리 날 거고 그렇습니다 이런 JCM800과 이 조합 톤을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글레이 앨범 중에 모델러블라는 노래가 있어요 그거 들으면서 사운드 참고해보셔도 제가 무슨 말 했는지 알 수 있을 것 같네요 좋습니다 이런 캐비닛 시뮬을 좀 더 본격적으로 다양한 기능으로 쓰시고 싶은 분들이 옥스를 간다면 나는 기본에 충실한 진짜 그 앰프의 사운드를 활용할 수 있는 딱 그 장치가 필요하다 라고 하면은 뭐 이쯤 정도의 가격대에서 요 정도 기능으로 선택을 하셔도 충분히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투노츠의 톨페도 캡터 8옴 같이 보셨고요 다음 시간에 또 이런 여러분들에게 아날로그 요즘 트렌드가 그렇잖아요 가장 아날로그적인 사운드를 가장 기술적으로 재현해내는 맞아요 맞아요 그런 기어들이 계속해서 앞으로도 인기를 끌 것이라고 보고요 그런 기어들이 나올 때마다 아날로그의 팬인 여러분들께 바로바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은총씨가 마무리해 주시죠 네 방구석 미션을 양상합니다 럭크댕 타임스 자아 각자의 아날로그 침대 리 тан우 에이